이곳은 영탁이의 공약선물입니다 영탁이가 원하는 신발을 딱 찾았어요 그래서 영탁이 거 산 김에 제 것도 하나 똑같이 샀습니다 영탁이 한테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기다려라 나이스 선물들 선물들 어 효과도 샀네 똑같네 나는 껌모색 샀어 이게 옛날에 형 어떤 디자인이냐면 이거에서 슈퍼스타 어 슈퍼스타 전에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옛날에 그 삼선찍찍이 알아요? 삼선찍찍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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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 신은 테리스와 중학교 때 신은 테리스와 짠 오오오 내 껴 더 예쁘다 아 이 나름대로 잠 좀 입는다 양말 이게 뭐야 아 형 나 작업실에 있어서 이렇게 작업실에 올때는 그냥 이렇게 옷만 위에서 어 예쁘다 너 때문에 득격했다 ㅎㅎ 저거 기능 하주하는 거는 사진밖에 없어요 ㅎㅎ ㅎㅎ ㅎㅎㅎ 너무 좋다 나 사진 찍을래 하나 둘 셋 야 이거 찍는데 왜 얼굴이 웃고 있냐 자 어쨌든 영탁이 신발공약 성공 성공 미션 클리어 미션 클리어 아 이게 뭐냐면 사실은 드디어 안녕히 계세요 어 잘가 누구나 잘가 네 안녕히 계세요 삼겹살 배신 감사합니다 어 예쁘다 빨간색 어 오늘 복장의 어머니 으 0 딱 맞아 오 좋아 차분히 일어나주세요 민호형이 여기서 자 그게 아니라 2.3일전에 박았는데 민호형이 진짜로 선물로 주신 곳이에요 근데 안 보이게 아래 넣고 가게 아니지 이거 보이라고 마음에 안 들었나봐요 이 친구 유튜브 다 되는 걸로 우리 또 희재 공약 2행까지 완료했습니다 유튜브 10만 달성 축하드립니다 뭐예요? 오 여기 있었군 이게 요점이 있어 나는 유튜브 유튜브 할 때 몇 명이라고 했어? 500명 솔직히 얘기해 500명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너는 공약을 안 걸었었는데 네 한참 팬이 동훈이 같이 좋아하는 팬이 동훈이 거까지 이거 봐 동훈 군 공제 스케줄 이번 주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민호 동훈 커플에 함께 드립니다 와 동훈이 선물을 스케줄 갔을 때 주더라고 네 선배 벗을 준비 되셨나요? 먼저 벗어놓고 어? 이거 막 던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정리하는 거요 정리하는 거요? 던지는 건가요? 아우 아닙니다 어? 오우 이거 사진 오우 오우 이거 여기 달고 다녀라 하하하하하하하 어? 사진 있어? 빠르바라빵 이거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읽어보시라 파트너 팀을 응원하는 팬입니다 유튜브에 민호 동호 팀이 동호상을 실려주셔서 파트너 팀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정말 기쁜 한지였습니다 서울콘서트에서 민호 동호 파트너 슬로건 뜨는 사람 보시면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지금 한번 흔들어주세요 두두두루 아하하하하하하하 이건 보세요 여러분 오 편해 오 편해요 오 예쁜데 커플 신발 사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로 고맙습니다